경상북도가 가축질병 발생 위험 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특별방역대책기관으로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추가로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산란계 10만 수 이상 농장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한편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가축 분뇨는 특별 방역기관 대구, 경북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